전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평소보다 하색도 더 돌고 실은 오늘 사과해서 어머니가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예 오늘 내 외명부 연회에 제 어미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참으로 대골 구경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겠구나 조정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나도 가봅아 참이십니까 전하? 우리 옥정이 평소답지 않게 아이처럼 길떠구나 전하 대전에 드실 시각이 많이 지체되셨사옵니다 아이처럼 길떠구나 내 가슴에 살살이 돋아나 다시 눈부시게 웃을 피운다 같이 다는 맙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널 사랑하고 사랑하고